점심 먹고 아아 한잔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 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아 대신 따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아쉬운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우리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 밀려서 아쉽게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모두 165개 나라가 1차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사우디의 리아드가 119표 획득했고요. 대한민국의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얻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를 넘기는 표를 확보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리아드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우디처럼 종교나 지역적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 좀 적고 사우디가 앞서서 오일머니를 내세워서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포섭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치전 과정에서 쌓은 외교 네트워크, 국가 자산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한덕수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그동안 지원해 주신 성원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준 기업, 정부, 시민, 국회 등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엑스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엑스포 유치 시도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 민과는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제가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게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 PT에는 5명의 연사가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PT를 진행했는데요. 최종 PT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또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총장 그리고 나승연 홍보대사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연사였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의 홍보 캐릭터인 부기인형도 나왔고요. 부산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 5명과 함께 연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마지막 PT 때 한국은 당신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의 틈을 메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네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어제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진행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 발언인데요.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면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은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놔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비롯한 현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따를 기대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비판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 난무한다면서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왜 재판 리스크가 생겼을지 같은 당 동지로서 또 민주당이라는 우물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서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과도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정치평론가처럼 남일 보듯 말할 게 아니라 처절한 반성문부터 먼저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반성문을 써야 할 뿐이 자기 책임은 망각하고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고 그 모색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신당 창당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 대표는 포럼에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제3지대 정치 세력과 연합할 계획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묻자 그런 모색을 하는 분들과 아직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 혁신계를 자처하고 있는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 원칙과 상식에도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요. 함정 취재라는 논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9월에 김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촬영하고 가방을 건넨 사람은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라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는 별개로 이 취재 과정이 함정 취재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이 명품 가방을 사주고 촬영할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 준비해 준 것 모두 이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인 걸로 확인이 되면서입니다. 여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야당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영상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고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 선물한 최 씨와 면담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장혜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처음 반응을 내놨는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 불법적인 취재일 뿐 아니라 김 여사 부친과 친분을 계속 내세우면서 찾아와서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 공작,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나요? 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생활 영생화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이윤남 윤리위원장 그리고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 위원장, 정혜성 대회 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 책임감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사생활 등 여러 부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호는 2024 카타르 아시안컵에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 없이 나서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아시안컵 개막이 내년 1월 12일인데 황의조 선수가 여기에 출전하려면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는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황의조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팀에서는 좀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소속팀인 노리치시티와 또 와퍼드와의 EFL 챔피언십 18라운드 원정 경기 선발 출전했는데요. 전반 12분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이번 시즌 리그 세 번째 득점이고 지난 26일에 퀸스파크 레인저스와의 경기 때 골을 넣은 것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